노트북을 사용하다 보면 화면이 한 개 더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요 계속 봐야 되는 이런 화면 띄워놓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 있는 메인 화면이 너무 많이 가리니까 불편하죠 ASUS 노트북 중에 본체 부분에 화면이 서서 듀얼 화면처럼 쓸 수 있는 제품이 있었는데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트를 옮겨 놓고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제품을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쿰시 K1 이라는 모델인데요 이전에 K2라는 모델이 나왔었는데 쿰시라는 제품이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키보드에 넣어서 만든 모델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두번째 나온 모델인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 이렇게 노트북의 메인화면 뿐만 아니라 듀얼 화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주 고가형의 노트북처럼 만들어 쓸 수 있는데요 쿰시 K1은 12.6인칩 화면에 1920에 515 해당도를 지원하는 화면이 위에 붙어 있습니다 화면은 좌우로 넓은 화면인데요 터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화면은 선명하고 깨끗한 편입니다 여기에 맞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차트를 띄운다거나 채팅을 띄워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USB-C와 USB-A 단자가 있는데요 이 USB-C 포트를 연결시키면 여기 있는 허브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제거하는 USB-C2C를 이용하면 옆에 있는 허브는 사용할 수 없고요 따로 제공하는 USB 허브를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을 이용하시면 HDMI 출력을 직접 입력할 수 있고 터치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도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는 전원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직접 끄는 것도 가능하고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밝기나 콘트라스트 이런 설정들을 할 수 있고요 언어가 한국어로 변경할 수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설정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지는 않아요 밝기나 기본적인 것 설정하는 부분인데 근데 변경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써도 괜찮았어요 키보드는 풀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서 타이핑할 때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근데 아래 부분에 받쳐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ASUS 노트북 중에서도 키보드가 아래쪽에 내려온 제품들은 손 올릴 때 조금 뭔가 이상하거든요 평평한 곳에 올려놓으면 키보드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판매스트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근데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키캡 흔들어 보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잘 잡아주는 형태고요 처음에 키캡이 좀 작아서 타이핑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타이핑해보니까 꽤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숫자 키패드가 들어가고요 Shift 키도 좀 넓게 돼 있어서 사용하면서 오타가 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백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어두운 밤에 사용할 때도 꽤 편하고 그리고 이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윈도우 10이 설치되어 있는 데스크탑에 연결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는 32인치 모니터를 이렇게 가까이 당겨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같이 놓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화면이 저 뒤에 가 있겠죠 키보드 이쪽에 있고 그래서 자주 띄어 놓은 화면을 띄어 놓으면 자주 보고 편하긴 합니다 근데 메인 작업 그러니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띄어 놓고 작업한다거나 이런 거는 더 편하겠건 이라고 생각하면 좀 오산이에요 화면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면 별도의 인터페이스가 따로 있어서 뭐 이렇게 쓴다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터치를 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편하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대신에 자주 봐야 되는 화면 같은 걸 여기다 띄어 놓는다면은 뭐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 사무 환경에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노트북을 좀 이렇게 세워서 사용을 하고 키보드는 제가 쓰는 위치니까 이렇게 몸 쪽으로 당겨 쓴다고 하면은 근데 좀 불편한 게 이쪽 화면이랑 이쪽 화면이 너무 멀게 되죠 이렇게 바짝 가까이 붙어 있어야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시선이 이쪽 봤다 이쪽 봤다 이런 식으로 느낌이 있어서 엄청 편하다는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거리가 멀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있는데 이게 화면이 평평해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죠 이 화면이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약간 노트북을 볼 때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보려면은 이렇게 세워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 듀얼 화면을 꼭 쓰고 싶은 분들은 키보드 아래쪽 부분에다가 한번 깔아 두고요 이 제품 본체에도 보면 스티험품 있긴 하더라고요 깔아 놓고 이 위에다 올린 다음에 사용하면은 오타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인으로 사용하는 화면을 두고 계속 그냥 모니터링 해야 되는 그런 건 여기다 띄워 놓고 이렇게 폼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 케이블 위치는 좀 에러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사용하는 맥북에 연결해 봤는데요 맥북은 USB-C 포트만 있으니까 USB-C 케이블 이용해서 연결시켰습니다 근데 화면의 설정을 통해서 최대 해상도로 설정하더라도 이게 화면이 이렇게 좌우로 다 넓은 화면까지는 쓸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좀 잘려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여기는 허브는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맥북 프로의 버전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2019 버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렇게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에는 애플에서도 다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좀 제한이 되는 부분 때문에 실제 사용할 때 이게 화면이 아주 크고 매끄럽게 보이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거칠고 게다가 터치도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때 조금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스마트폰이 DEX 모드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시켜서 화면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 활용하는 내용 중에 DEX 모드를 이용하는 게 실제 있습니다 근데 막상 연결시켜 보니까 화면을 이걸 온전하게 지원하지 않아요 이 해상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화면이 실제로 이렇게 좁게 뜹니다 그래서 요만큼밖에 못 쓰니까 실제 스마트 화면보다도 조금 작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막상 쓸 때 이게 더 편하다? 이런 까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냥 키보드 붙어있는 부분에서 활용한다? 뭐 요 정도이지 이게 사용하는데 더 편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추후에 DEX가 업데이트가 돼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온전한 해상도를 쓸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된다면 지금 HD 해상도만 지원하니까 근데 이렇게 넓은 해상도를 지원한다면 더 편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아직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걸 구매한다? 이건 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쓰는 분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미니 PC 쓰고 있는데요 펜도 들어가지 않은 미니 PC인데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연결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시스템이에요 뭐 따로 컴퓨터 연결한 것도 없고 노트북 연결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USB 단자를 통해서 지문인식기도 연결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딱 올리면 지문인식도 돼요 그래서 꽤 편리하게 딱 온전한 시스템을 딱 작은 공간에 딱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만 이용해서 쓰고 싶은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작은 미니 PC도 이렇게 숨기면은 아예 보이지도 않죠? 아예 완벽하게 작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 사용해 보니까 노트북에 기본으로 화면이 붙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메인 디스플레이랑 작은 화면이랑 거리가 가까워서 활용도가 높지만은 근데 따로 사용하면은 이게 화면이 좀 동떨어진 느낌이 있어서 활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상 딱 필요한 용도 찾았는데 이렇게 활용하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들고 다니면서 쓸 때 딱 작은 미니 PC를 만들어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한다면은 이게 자동차 전원도 가져 쓸 수가 있는데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키보드 마우스를 하나에 일체형처럼 쓰고 싶은 분들도 다이를 해서 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도를 잘 활용을 생각을 하셔서 써 보시면 나름 괜찮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일부 시스템에서는 화면이 작게 뜨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kant 2 3 2 3 2 2